소린의 parti oh... 죄송해요 소린의 띵동코 대신해주기 이런 미션일은요 지금 하러 가면 이거 어허 오키 오키 잠시만요, 진짜 죄송합니다. 어 네네네. 뭐야?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뭐지? 아니 근데 찍는 걸을 보통 이렇게 하지? 누가 이렇게? 그냥 어이가 없네? 어때요? 한번 다시 해봐. 올릴 거면 좀 더 낫게 다시 해봐. 이렇게 할게. 정신이 됐네. 적당한 느낌. 봐봐. 맞게 났다. 처음 골로 가자. 이런 느낌 있어. 수빈이 형도 미안해요. 5초. 자 갑니다. 어이가 없다. 성공! 성공. 성공! now